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주최한 2018 메디엑스포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엑스코에서 성항리에 운영됐습니다. 올해 메디엑스포의 부대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된 대구 국제의료관광전에는 지역의 의료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홍보했으며, 대구 글로벌 의료관광 컨퍼런스에는 세계의료관광연맹 등 국내외 인사 150여 명이 참가했고, 또 세계의료관광연맹과 러시아 국영은행인 VT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증환자 유치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의료기기와 병원 등 보건의료 관련 회사 300여 곳이 부스를 마련했고, 26개 나라의 해외 바이어 200여 명도 참여했으며, 대한민국 한방엑스포도 함께 열려 한의학 관련 제품을 설명하고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됐습니다.